안녕하세요, 문화뉴스입니다. 25일에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한민국의 미래교통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GTX를 활용하여 출퇴근 30분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에서는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였으며 출퇴근 교통난과 지방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의 발표에 따르면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를 중심으로 교통문제를 접근할 예정입니다. 이 패키지는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국민들의 의견과 피드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출퇴근 교통난 및 대중교통 부족 등에 따른 불편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즉시 정책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하여 서울시 청량리역, 삼성역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까지 86.46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하철보다 약 3배가량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대통령은 광역급행 철도 추진으로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GTXC 노선을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